논리 함수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예제 파일 불러와 주시고 첫 번째 if 함수 예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if 함수는 조건을 판단해 보자라는 설명을 보실 수 있고요 조건에 만족했을 때 조건에 만족하지 않았을 때 각각의 값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예제인데요 바로 왼쪽에 시열에 입력된 점수가 90점 이상입니다 우수라고 표시할 거고요 90점이 안 된다면 90점 미만부터 80점 이상이면 보통 그리고 80점이 안 된다면 80 미만에 대해서는 분발이라고 등급에다가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커서를 d3셀에 갖다 놓으시고요 수식을 작성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등호가 필요하고요 if 함수입니다 라고 i라고 입력하시면 if 함수를 찾을 수 있습니다 더블 클릭하시고요 안쪽에 대한 인수가 좀 어렵습니다 라고 하시면 위쪽에 있는 수식 입력줄에 fx라는 함수 삽입이라는 도구가 있고요 함수 삽입을 클릭하시면 화면과 같이 if 함수에 필요한 인수를 입력할 수 있는 대화 상자를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로지컬 텍스트 조건을 입력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조건은 바로 왼쪽에 있는 c3의 값이요 크거나 같습니까 90 이라고 입력할 겁니다 c3의 값이 크거나 같다면 저희는 그 다음 값이 추르일 때 우리는 뭐라고 표시할 거냐면 우수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문자로 우수라고 입력하시면 되는데 세 번째 칸에 오면요 두 번째 우수라는 값은 자동으로요 이렇게 문자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마법사를 사용하지 않고 직접 입력하실 때는 여러분은 큰 따옴표 직접 입력하셔서 우수라고 입력해 주셔야 하고요 세 번째 칸에다가 이제 90점이 안 된다면 80점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라고 입력을 해야 하는데 다시 조건을 입력하고 추르값, 폴스값 넣어야 되는데 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if를 중첩해서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요 세 번째 칸에 커서를 갖다 놓고요 마법사에서 추가하는 방법은 갖다 놓으시고 열머리 끌 a, b, c 위쪽에 저희는 여기를 이름 상자라고 합니다 여기를 이름 상자라고 하고요 이름 상자에 목록 단추를 이용해서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록 단추 클릭하시면 if가 기본적으로 보이실 거고요 만약에 안 보이신다면 함수 추가해 가셔서 if를 찾으시면 돼요 if가 보이신다면 if, 이름 상자에 if를 클릭하시고요 네 그래서 중요한 건 세 번째 칸에 갖다 놓으시고요 네 그 다음 이름 상자에 if를 선택하시면 어? 앞에 입력한 거 다 지워졌을까요? 아니요 조금 전에 입력한 내용은 우리 수식에 잘 작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까지 잘 작성이 되어 있고 새롭게 if가 시작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조건은 90점이 안 된다면 c3세를 선택하고 크거나 같습니까? 80 이라고 입력하시고 80점 보다 크거나 같다면 보통 이라고 표시할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분발 이라고 표시할 건데요 네 이렇게 조건 그리고 나서 보통 어? 여기는 왜 큰 따옴표 처리가 안 될까요? 네 세 번째 값을 입력하시고 탭키를 누르시거나 그냥 확인 누르시면 자동으로 문자 처리 큰 따옴표 처리가 됩니다 어? 입력한 상태에서 큰 따옴표 처리가 되는지 확인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탭키 한 번만 눌러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확인 누르신 다음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90점 이상이면 우수 그 다음 90점이 안 되면 보통 나머지 80 미만에 대해서는 분발이라고 표시가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if 함수 살펴보셨고 결과 시트 클릭하셔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두 번째 if 예제 보도록 하겠는데요 비만도 측정해서 신장 체중을 이용해서 판정을 기준 문제 나와 있는 판정 기준을 이용해서 비만 여부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문제 나와 있는 계산식을 먼저 입력해 볼게요 등호 입력하시고 체중 마이너스 가로 열고 그 다음에 신장 마이너스 110이라고 입력합니다 그리고 나서 가로 닫고 엔터 눌러 주시면 값이 숫자가 구해지는데요 이 구한 숫자가요 6 이상이면 6 이상이면 저희는 비만이라고 표시할 거고요 6 미만이면서 6 미만이면서 마이너스 5 이상이면 표준 나머지 마이너스 5 미만이면 허약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if 함수를 이용해서 작성할 건데요 조금 전에 계산식을 작성해 놓으셨던 등호 다음에다 커서를 갖다 놓고요 if 라고 입력합니다 더블 클릭 하시고요 그 다음 아까처럼 함수 마법사를 이용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요 함수 삽입 누르시면 되고요 조금 전에 작성한 수식의 값이요 6 이상입니까? 라고 비교할 겁니다 크거나 같습니까? 6이라고 비교하겠습니다 라고요 조금 전에 구한 값이 크거나 같습니까? 6 그 다음 계산식을 또 입력하기가 번거롭기 때문에요 그냥 쭉 범위 정해서 조건에 해당한 부분을 컨트롤 C 일단 한번 눌러 놓을게요 일단 두 번째 조건 할 때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복사를 했고요 첫 번째 조건에 만족하면 저희는 비만이라고 표시할 거고요 비만 그렇지 않다면 꼭 세 번째 칸에 오셔야 돼요 두 번째 칸에 놓고 함수를 추가하시면 제가 이따가 다 하신 다음에 보여드릴게요 세 번째 칸에 꼭 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름 상자에 가셔서 if를 클릭합니다 아까 작성한 수식은 잘 들어가 있어요 두 번째 조건을 작성하기 위해서 D3 마이너스 C3 마이너스 110을 또 작성하기 번거로우니까 복사해 놨던 거를 컨트롤 V 눌러서 붙여 넣기 하시고 6 미만 마이너스 5 이상이면 저희는 표준이라고 하겠습니다 라고 수정만 하시는 거예요 나머지 허약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탭키를 꼭 누르시면 허약도 큰 따옴표 처리된 걸 눈으로 확인할 수 있고 물론 생략해도 자동으로 확인 버튼 누르시면 처리가 됩니다 아까 복사하셨던 수식을 마이너스 5라고만 수정해 주시면 되겠죠 그렇다면 표준 그렇지 않다면 허약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확인 버튼 누르시면 각각의 구한 값을 가지고 비교해서 비만 여부가 표시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세 번째 칸을 꼭 클릭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만약에요 세 번째 칸을 클릭하지 않았다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볼게요 등호 입력하시고 if 만약에요 그 다음 더블 클릭 함수 삽입 복사한 게 기억이 되어 있다면 컨트롤 V 눌러서 붙여 넣겠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 문제 나와 있는 판정 계산식을 작성한 값이 6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그렇다면 비만이라고 할 거고요 비만 세 번째 칸에 클릭하지 않고 두 번째 칸에서 함수가 더 if가 필요하네 지금 제가 잘못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잘못했을 때 표시를 설명하기 위해서 두 번째 칸에서 그냥 함수를 추가 급해서 if 함수를 추가했습니다 컨트롤 V 6이 아니라 마이너스 5로 수정하겠습니다 그 다음 마이너스 5보다 크거나 같다면 표준 그렇지 않다면 허약이라고 작성하시고 그리고 나서 확인 한번 누르시면요 어 이상하게 결과가 표시가 됩니다 다 폴스 뭐 밸류 오류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왜 오류가 났을까라고 더블 클릭해 봤더니요 if라는 함수 다음에요 if 다음에는요 첫 번째는 여기까지는 조건이었어요 조건이 끝나면 출입값에 해당한 값 그리고 나서 사실 심표가 있었어야 되는데 심표 대신에 더하기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세 번째 칸에 가지 않고 if 함수를 추가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아 더하기가 잘못 이렇게 들어갔다는 얘기는 제가 세 번째 칸을 클릭하지 않고 함수를 추가했구나 그렇다면 더하기 대신에 심표로만 바꿔주시고 엔터 눌러주시면 이제 정상적으로 값이 구해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잘못 작성했을 때 수정하는 방법 선택하고 더블 클릭 그리고 나서 잘못된 부분을 찾으셨다면 그 부분을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결과 시트 클릭하셔서 맞게 작성을 하셨나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if 예제의 세 번째 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예제는요 판매일에 입력된 데이터에서요 요일 분호를 유형 1번 위크대의 함수에 유형이 1, 2, 3 있었는데 1번을 이용한다는 얘기는 일요일부터 시작해서 숫자 1, 2, 3, 4로 표시가 된다는 거죠 숫자 1이면 일요일 그 외에는 공란으로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위크대의 함수부터 구할게요 d3의 커서를 갖다 놓고요 등호 입력하신 다음에 w 입력하시면 두 번째 위크대의 함수 찾을 수 있고요 이 함수는 저는 개인적으로 마법사보다는 그냥 입력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법사를 이용하면 리턴 타입에 대한 설명을 보실 수가 없어요 그러면 직접 한번 입력하면 판매일, 신표, 리턴 타입은 일요일부터 시작하는 1번을 사용하겠습니다 가로 닫고 엔터 누르시면 얘는 2니까 월인 것 같죠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보면 1부터 해당된 요일에 해당한 값이 숫자로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 값이 1이면 일요일이라고 표시하고 나머지는 공란으로 표시하겠다 수식을 더블 클릭하셔서 등호 다음에다가 if 만약에요 if 더블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 if에 대한 함수 마법사를 좀 이용하고 싶은데요 그렇다면 if 안쪽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함수 삽입 조금 전에 구한 위크대의 함수를 통해서 구한 값이 1하고 같습니까 그렇다면 저희는 일요일이라고 표시할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공백으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요 조건은 위크대의 함수를 통해서 구한 값이 2라고 같습니까 그럼 일요일이라고 표시할 거고 그렇지 않다면 공란은요 큰 타옴표 열고 닫고를 처리해 주시면 공란으로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눌러 보시면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했을 때 숫자 1이 있었던 부분만 일요일 나머지는 공백으로 표시가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결과 시트 클릭하셔서 맞게 작성이 되어 있나 확인해 보시고요 다음은 if 네 번째 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무 년수와 소득액을 이용하여 세금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세금은 근무 년수가 10년 이상이면 소득액의 20% 5년 이상 10년 미만이면 소득액의 15% 5년 미만이면 소득액의 8%로 계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커서를 d3에 갖다 놓으시고요 등호 입력하신 다음 if 만약에요 네 그 다음 함수 마법사를 이용하신다면 함수 삽입 첫 번째 조건은 근무 년수가 있는 b3을 선택하시고요 그 값이 크거나 같습니까? 10이라고 입력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소득액이 있는 c3을 선택하시고 곱하기 20% 또는 0.2 또는 곱하기 20% 그 다음 중요한 거요 그렇지 않다면 꼭 세 번째 칸에 오셔서 if를 추가하셔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세 번째 칸에 오셔서 이름 상자에 가셔서 if 함수를 찾습니다 어 화면이 안 보일 수 있겠네요 네 if 여기서 그냥 추가할게요 그럼 새롭게 창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근무 년수가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미만은 따로 넣지 않아도 돼요 앞에서 10년 이상이라고 처리하면 남아있는 데이터는 다 10년 미만이니까 크거나 같다 5라고만 넣으시면 되고요 그렇다면 소득액의 곱하기 15% 또는 0.15 세 번째 이 조건에 만족하지 않다면 소득액의 곱하기 8% 라고 입력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조건까지 줬어요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누르시고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의 예지에서는 조건에 만족했을 때 이렇게 텍스트를 입력하는 문제였다면 현재 예지에서는요 네 번째 예지에서는 10러비 조절할게요 계산식을 넣어가지고 조건에 만족하면 이렇게 계산해라 조건에 만족하지 않으면 이렇게 계산해라 라고 계산식을 넣어서 if 함수를 통해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네 번째 if 함수 예제까지 살펴보셨습니다 다음은 이제 end 함수 논리곱을 구하자라는 함수인데요 end 함수는 혼자 출제가 되지는 않아요 항상 if 함수와 같이 출제가 되고요 앞에서 조건이 다 한 가지 조건이었어요 크거나 같다 90이라는 조건 하나였습니다 물론 여기 다시 if에 가서 조건이 하나입니다 if 안에서 조건을 예를 들어서 부서가 격리부이면서 점수가 90점 이상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만 우수라고 하겠다 그런 식으로 조건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 조건을 줄 수 있고요 여러 개 조건을 모두 만족할 경우에만 합격 그렇지 않다면 불합격이라고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커서를 f3에 갖다 놓으시고요 if 함수를 쓰시기 전에 end 함수부터 좀 볼게요 필기 점수가 필기와 실기가 둘 다 40점 이상이고요 평균이 60 이상인 사람만 합격이라고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조건이 하나 둘 세 개의 조건에 모두 만족해야만 합격입니다 그러면 f3에 커서 갖다 놓고요 등호 입력하시고 end라는 함수를 입력합니다 안쪽에 인수를 직접 입력하지 않고 마법사를 사용하실 거면 함수 삽입 누르시면 되고요 로지컬 첫 번째 필기 점수가 크거나 같습니까? 40 두 번째 실기 점수가 크거나 같습니까? 40 세 번째 평균 점수가 크거나 같습니까? 60 60 이라고 제가 빠르게 입력을 하고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세 개의 조건에 모두 만족해야만 저희는 true라고 표시하겠습니다 이 세 개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지 않으면 true가 표시되지 않아요 확인 한번 누르고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보시면 세 가지 조건에 모두 만족한 데이터만 추르고요 하나라도 만족하지 않으면 평균이 안 되는 거네요 얘는 평균도 안 되고 필기 실기 다 안 되네요 그래서 세 가지 조건에 모두 만족한 데이터만 추르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르 볼수 대신에 합격 불합격이라고 표시하기 위해서 if 함수를 사용합니다 f3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등호 다음에다가 if라는 함수를 입력합니다 if 함수를 수정할 거라서요 if 안쪽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 안쪽에 이렇게 깜빡깜빡하게 해 놓으시고요 그리고 나서 함수 삽입 도구를 클릭합니다 로지컬 테스트는 엔드 함수를 통해서 true 풀수에 해당한 조건을 작성해 놨고요 이 조건에 만족하면 저희는 합격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고 만족하지 않으면 불합격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오타 없이 입력하셔야 되겠죠 조건에 만족하면 합격 그렇지 않다면 불합격이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눌러서 아래로 수식을 복사해 보시면 추르는 합격 풀수는 불합격이라고 표시된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예제 또 볼까요 컴퓨터 일반 워드 두 개가 있습니다 컴퓨터 일반과 워드의 워드의 평균이 60 이상이고 두 개 점수를 가지고요 평균을 구하고요 그 평균이 60 이상이고 워드가 70 이상이면 합격 그렇지 않다면 불합격이라고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D3의 커서를 갖다 놓고요 평균 값부터 구할게요 Average라는 함수를 이용할 수 있을까요 Average 두 번째 있습니다 더블 클릭하시고요 Average 함수도 함수 마법사가 필요하시면 선택하시면 되고요 드래그만 해주시면 돼요 컴퓨터 일반과 워드에 해당한 영역을 드래그하시고 확인 누르시면 평균 값을 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 평균이 60 이상이고 60 이상인 데이터 좀 눈으로 확인해 보시고요 워드가 70 이상 그럼 조건이 지금 평균 외적으로도 워드 점수도 비교를 해야 합니다 둘 다 조건에 만족해야 합니다 수식 입력줄 등호 다음에다가 End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End 함수에 대해서 함수 마법사를 이용하고 싶다 라고 하시면 안쪽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 함수 삽입 조금 전에 평균을 구해 놨는데요 그 값이 크거나 같습니까 60 이라고 비교하고 싶습니다 라고 평균 뒤에 Average 소식 뒤에다가 크거나 같다 60 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 조건은 커서 갖다 놓으시고 워드가 있는 C3을 선택하고 그거나 같다 70 이라고 입력합니다 확인 버튼 누르시고 아래로 수식을 복사해 보면 True와 False가 표시가 되죠 우리는 True 대신에 뭐라고 표시하냐 합격 False 대신에는 불합격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라고요 수식 입력줄에 가셔서 아니 수식을 더블 클릭하셔서요 If라고 입력합니다 마찬가지로 If에다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 함수 삽입 이 조건에 만족하면 합격 그렇지 않으면 불합격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아래까지 수식을 작성합니다 물론 함수를 많이 연습을 하시면요 If 가로열고 End 가로열고 Average 직접 다 입력하셔도 되는데 처음 연습하실 때는 하나씩 하나씩 끊어서 작업을 하시는게 좀 더 이해가 되실 것 같아서 그 방법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결과 시트 클릭하셔서 맞게 작성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OAL 함수 볼까요 OAL 함수 커서를 D3에 갖다 놓으시고요 End 함수는 여러개 조건에 모두 만족을 해야만 추룩값이 표시가 된다면 OAL 함수는 여러개 조건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면 추룩값을 표시하는 함수입니다 예를 들어서 영어와 전산 점수가 있는데요 영어 또는 전산 점수가 80 이상이면 합격 그렇지 않으면 불합격이라고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와 같은 방법으로요 D3에 커서를 갖다 놓고 이제 OAL 이라고 입력하겠습니다 O라고 입력하면 거의 끝에 OAL 함수 찾을 수 있고요 아까 동일하게 함수 삽입에 가셔서 영어 점수가요 크거나 같다 80 두번째 칸에 오셔서 전산 점수가 크거나 같다 80 이라고 입력을 합니다 네 이렇게 입력을 하시고요 둘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면 추룩값을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수식을 작성하셨고 확인 아래로 수식을 복사해 보시면 폴스가 나온 결과를 확인해 보면 둘 다 80점이 안 되는 데이터만 이렇게 폴스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추료 대신에 우리는 합격 그렇지 않은 폴스는 불합격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라고요 D3에 등호 다음에 커서를 갖다 놓고요 if 더블클립 if 안쪽에 커서를 갖다 놓고 함수 삽입 조건에 만족한 true는 합격이라고 표시할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불합격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어 합격과 불합격을 입력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확인 한번 누르시고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결과 시트 클릭하셔서 맞게 작성이 되어 있나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OR 두 번째 예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주민등록 번호를 이용해서 음 여덟 번째 숫자가 1 또는 3이면 남자 남이라고 할 거고요 2 또는 4는 여라고 표시할 건데요 주민등록 번호에 여덟 번째 해당한 값 하나를 구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뒤쪽에서 어 텍스트 함수 문자를 함수를 통해서 미드 함수를 배우실 건데요 먼저 한번 연습해 볼게요 2 3의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등호 입력하시고 중간에 있는 글자를 추출하겠습니다 라고 하실 때는 미드 함수를 사용합니다 mit 더블클릭 안쪽에 대한 인수가 어려우시다면 함수 삽입 누르시고요 첫 번째 텍스트를 물어봅니다 주민등록 번호에 가서요 스타트 넘버를 물어봅니다 여덟 번째에서 시작해서요 몇 글자 돌려줄 문자 개수를 입력하래요 한 글자를 가져오겠습니다 주민등록 번호 앞에 여섯 개의 숫자와 그 다음에 하이푼이 일곱 번째 여덟 번째는 성별을 나타내는 숫자입니다 입력하시고 입력하시고 이렇게 입력하시고 나서 확인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보시면 여덟 번째 해당한 숫자가 구해졌는데요 사실은 이 숫자는 4 숫자 4가 아닙니다 문자입니다 왜냐하면 왼쪽에 있는 값 입력된 주민등록번호는 하이푼이 포함된 문자 형식으로 작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추출된 값이 어 문자 4하고 같습니까 문자 1과 같습니까 라고 문자 처리를 해서 수식을 작성하셔야 합니다 네 5알 함수를 통해서 수식을 작성할 건데요 현재 다행히 숫자가 1, 2는 없지만 문제에선 5알 함수를 사용하라고 했으니까 주민등록번호가 2000년생 이전에 데이터는 성별을 1, 2로 표시를 했잖아요 성별을요 그래서 1 또는 3이면 2 또는 4는 10 라고 표시하기 위해서 어 등어 다음에다가 5알 함수를 입력합니다 5알 더블클릭 그 다음 5알 안쪽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 함수 삽입 여기까지만 하면 안되구요 어 미드 함수를 통해서 구한 값이요 같습니까 누구랑 같냐면 문자 1과 같습니까 라고 비교할 겁니다 제가 작성을 빠르게 해 볼게요 같습니까 문자 1 이렇게 비교를 해 주셔야 어 추출한 값을 숫자가 아닌 문자로 비교할 수 있구요 그 다음에 범위 정해서 컨트롤 C 두 번째 와서 컨트롤 V 1 또는 3이면 이라겠으니까 1 대신에 3으로 바꿉니다 주민등록번호에 여덟 번째 한 글자를 가져온 데이터가요 1 또는 3의 문자와 같다면 확인 그러면 false 아래로 수식을 복사하면 3에만 이렇게 true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는 true에 해당한 3에 해당한 데이터는 남이라고 표시할 거구요 false에 해당한 값은 여 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라고요 어 등어 다음에다가 if 라고 입력하시구요 어 제가 더블클릭을 하지 않아서 if 다시 그 다음 if 안쪽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 함수 삽입 어 아까 true라고 표시된 부분은 남이라고 표시할 거구요 그렇지 않다면 여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수식을 true와 false에 해당한 값을 입력하시고 그리고 나서 확인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결과 시트 클릭하셔서 네 성별을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if error 함수 보도록 하겠는데요 수식에서 오류가 발생할 경우 지정한 값을 반환하구요 음 그렇지 않으면 수식의 결과값을 반환하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예지에서는요 값1을 값2로 나눈 결과값을 표시하시오 일단 계산부터 해보겠습니다 c3의 커서를 갖다 놓구요 값1이 있는 a3 나누기 값2가 있는 b3 엔터 슬래시가 나누기에요 아래로 수식을 복사하면 숫자가 있는 데이터는 계산을 통해서 숫자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중간에 이렇게 없음이라고 입력된 문자를 숫자를 나누려고 하니까 계산할 수가 없어서 값이라는 오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오류라고 표시된 것보다는 계산 오류라고 표시할 수 있도록 함수를 이용해서 좀 수정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등어 다음에다 커서를 갖다 놓구요 문제 제시된 if error 함수 입력합니다 if error 함수 입력하시고 어 함수 마법사에 가셔서 어 값은 조금 전에 계산식을 통해서 작성해 놨습니다 근데 만약에요 if 만약에 에러가 있다면 어떤 값을 표시할까요 라고 두 번째 칸에다가 작성을 하실 건데요 계산 오류라고 입력합니다 값을 통해서 구한 값에 오류가 있다면 계산 오류라고 입력하겠습니다 확인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계산 오류라고 표시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과 시트 클릭하셔서 맞게 작성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if s 함수를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현재 입력된 데이터 영어 시험을 이용하여 등급을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 시험이 90 이상이면 a 80 이상이면 b 70 이상이면 c 그 외에는 에프로퓨시아 라고 되어 있는데요 커서를 d3셀에 갖다 놓으시고요 기전에는 if를 중첩해서 사용했는데 새로 추가된 함수 if s를 사용하면 함수명은 한 번만 쓰시고 조건식 그 다음에 값 1 조건식 2번 값 2번 조건식 3번 값 3번 이렇게 나열하셔서 수식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안쪽에 커서를 두시고요 if 라고 입력하시면 맨 아래쪽에 if s를 찾을 수 있고 하나 이상의 조건이 충족되는지 확인하고 첫 번째 추루 조건에 해당한 값을 반환합니다 라는 설명을 보실 수 있고요 더블클릭하신 다음 안쪽에 인수를 작성하는데 직접 작성하셔도 되고 좀 어려우시면 함수 삽입을 누르셔서 화면에 대화상자를 표시해 놓고 작업하셔도 됩니다 첫 번째 조건은요 로지컬 테스트 조건식을 작성하는데 영어 시험 점수가요 크거나 같습니까 90 보다 크거나 같다면 저희는 a 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a 라고 입력하시고 다시 로지컬 테스트 2 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조건을 작성합니다 90점 보다 크거나 같지 않다면 나머지 데이터를 가지고 영어 성적이 크거나 같습니까 80 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그렇다면 b 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다시 a b 가 아니라면 세 번째 로지컬 테스트에다가 영어 시험 점수가 크거나 같습니까 70 보다 크거나 같으면 c 라고 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시고요 a b c 에 해당한 조건 if s 함수 안에서 조건 값 조건 값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돼요 if 를 중접하지 않고요 이제 그 외 나머지 어 70점 보다 작은 데이터에 대해서는 로지컬 테스트에다 어떤 식을 작성하셔야 되는데 여기에다가 우리는 나머지에 대해서는 true 라고 입력하시면 돼요 true 라면 우리는 f 라고 하겠습니다 라고 f 라고 입력하시고요 네 그리고 나서 확인을 누르신 다음에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a b c 또는 f 가 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if s 함수는 첫 번째 조건 1 값 조건 두 번째 조건 두 번째 값 세 번째 조건 세 번째 값 만약에 네 번째 조건이 있다면 네 번째 조건 쓰시면 되고요 나머지 라고 표현하실 때 그 외에 대해서는요 라고 하실 때는 true 라고 입력하셔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만족하지 않은 나머지는 true 로 입력하시고 f 라고 처리하겠습니다 라고 소식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if s 함수 실습해 보셨고 결과 시트 클릭하셔서 맞는지 확인해 보시고 다음은 추가된 함수 중에 스위치 함수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위치 함수는 조건식의 결과에 따라 다른 값을 반환합니다 라는 설명을 보실 수 있고요 현재 제품 코드에 b 로 시작하면 왼쪽에 한 글자를 추출한 값이 b 이면 해피제가 g 이면 참존재가 s 이면 파랑제가 라고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왼쪽에 한 글자를 추출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등호 입력하시고 left 함수가 필요하겠죠 그 다음 텍스트는 제품 코드에 가서 신표 한 글자를 가져오겠습니다 가로 닫고 엔터 누르시면 제품 코드에 왼쪽에 한 글자를 추출해 올 수 있습니다 이 값이 b g s 각각에 따라서 해피제가 참존재가 파랑제가 라고 표시할 건데요 등호 다음에 커서를 갖다 놓고요 문제 제시된 함수 스위치라는 함수를 입력하겠습니다 s w i t c h 더블 클릭하시고 함수 안쪽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함수 삽입 누르시면 값의 목록에 대해 식을 계산하고 첫 번째를 잃지 않는 값에 상응하는 결과를 반환합니다 라고 계산식 평가될 식을 입력하라고 함수에 대한 설명과 그 다음에 지금은 평가될 식을 입력하라고 했습니다 왼쪽에 한 글자를 추출했어요 그럼 평가할 식이 필요한데 왼쪽에 한 글자를 추출한 값이요 값이 우리는 값이 값이 b 라면 b 라면 저희는 결과에 뭐라고 표시할 거냐면 해피제가 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해피제가 두 번째 값이 G라면, 첫 번째 작성해 놓으셨던 식의 왼쪽에 한 글자를 추출한 값이 B라면 해피제가, G라면 저희는 참존제가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다시 탭키 눌러서 이동하시면 돼요. 세 번째, S라면 조건을 주시고요. 아니 값을 주시고요. S라면 저희는 파랑제가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라고요. 첫 번째는 조건에 식을 넣어주시고요. 두 번째부터는 값하고 결과, 값하고 결과 형식으로 작성합니다. 레프트 함수를 통해서 추출한 값이, 값 첫 번째 값이 B라면 해피제가, 두 번째 G라면 참존제가, 그 다음에 세 번째 S라면 파랑제가 라고 하겠습니다. 라고 값과 결과 값을 입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B, G, S에 따라서 해당된 제작회사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결과 시트 클릭하셔서 맞게 수식을 작성하셨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참정 we